대전시 교육청은 다음 달 새학기를 맞아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150개교에 꿈나무지킴이 303명을 배치합니다. 꿈나무지킴이 사업은 학교폭력과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해 만 60세 이상 퇴직 교원과 전직 공무원 등 적임자를 선발해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합니다. 이번 사업은 교육청과 대전시가 공동으로 28억 원을 투입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중부지역본부가 운영합니다.